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민아 캠핑 갈꺼야? 혜민이도 캠핑 가자 혜민이랑 수민이 수민이 첫 캠핑 갑시다 네 카라반을 가도 이렇게 집이 많아 그래도 많이 줄었잖아 그런거야? 근데 애기라서 숨겨낼게 많아 아 이게 두개가 아기집이잖아 어떤거 먹고싶은지 수민이 수민이 이거 먹고싶어요? 수민이 너만 하잖아 사이즈가 이거 먹을꺼야? 작은 사이즈 수민아 하자 작은 사이즈 여기있다 수민아 이거 할까? 이제 밥먹고 하자 이거 밥먹고 하자 물어? 여기 던겨? 던겨?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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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토클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토클 먹고 싶어 노래 하나 불러봐 그러면 생일 축하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아 그래? 네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후후 뭐했어요? 이제 토클 줘 알았어 혜빈이 아빠 운전하는 거 보고 있어 어디 캠핑 가니까 좋아? 잘해서 깬지 얼마 안 돼서 멍했고 잘해서 깬지 얼마 안 돼서 멍했고 멍했고 정답은 멍했고 그냥 멍했고 우리한테 정보가 어디에 해물이 까지 매일 아멘 으 으 으 뭐 있어 이게 잘 떨어져 퇴입이라 그래서 어 글루건 내가 줄게 글루건 어 글루건 집에 닦고 왔는데 어 일단 이걸로 일단 먹자 뭐 먹고 있어 아까 먹고 있어 오자마자 맛있어 뭐 해 왔습니다 이거는 으 으 태우야 아이고 해미도 어머 먹었어 해민 동재활력이 어디야 찍어줘 봐 이거 할라 그랬어 이렇게 안 떨어질까 밀린다 잠깐 빼야겠다 잘 되고 있어 이게 조금 약간 아직은 움직여 이게 시간이 지나야 돼 어 그 글루건이 실리콘인가 뭐 접착제가 좀 남아있던 터라 글루건이 좋더라고 여기도 뭐 패밀리 이자카 김오카 이수민 이에민 우리 식구 스미나 맞지 아 최대한 이유로 비추려고 그러는구나 어 여기는 안될거 같은데 여기는 안될거 같은데 여기 있으면 안돼 덜아주세요 아빠 여기가까 가볼까 저기 뭐 있나 가볼까 응 발 조심해 저쪽 먹...?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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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수민아 물이야 물 물 깨끗하지 수민아 깨끗해 수민아 돌 집어서 던져봐 한번 물에 너그리 큰거 들라고? 작은거 작은거 어 던져 수민이 물장구야 수민이 최근에서 봤지 물장구 우와 무거운데 아멘 이리저리서 손에 들어가면 continual 우리가 우리 우리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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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